우리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세월은 내 널 있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사자 형들 끄고 안경 쓰고 오마주 오랜만에 갔다. 너처럼 부르는 거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지금 바로 부르면 돼요? 어 불러 불러. 아 장난치지 말고.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 형님. 제가 술 한잔 먹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술 먹었어? 예. 네. 네 전 여하충 생각하면서 불러봐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자 가자. 렛츠고. 우리 다시 그때. 다시 보지 말자. 여보세요? 어. 바로 하면 됩니까? 어 바로 해.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매주실 수가 없는 이유인가. 나는 도전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. 일단 내가 과왕대전 MC로서 내가 딱 들었을 때 호흡이 너무 가빠르고 너무 스피드하게 불러. 그리고 노래를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야. 너 나랑 배틀 해볼래 노래? 너 18번 곡 뭐 있어? 저 18번 곡이요? 어. 그댄 내게 오지 말아요.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. 장난하냐 이거 왔다가 너 지금? 예? 이거 왔다가 덤본 거야? 아.. 나 음 다시 다시 잡아보아. 아니요. 그.. 그댄 내게 오지 말아요.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. 이게.. 이 음이 안 맞는 거 같은데? 그댄 내게 오지 말아요.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. 내가 이겼지? 네. 너는 그냥 목소리 딱 들었을 때 못 부를 거 같은데? 평균인 거야. 평균이 아니라 그 맞어. 확신이야. 근데 니 잘 부르면 그냥 2만 원 줄게. 니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. 여보세요? 네 할게요. 너도야. 너도 잘 부르면 2만 원 줄게. 이거 들으면 dat? 니 옆에 지금.. Infos 세월은 내 널 잊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들어갔는지 오오오오오오오오 탈락!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가자 레디 악셔리 이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맺어진 자신 있는데 그게 웬 말이 안 돼 그냥 야 그냥 왜 악을 질러 왜? 악에 받쳤어? 교회 성가대 출신입니다 교회 성가대 출신이야? 예 아 할렐루야 여보세요? 네 옆에 이제 타임 첫 여성분이신데 레이디의 에이지는? 24살 24살? 네 남자친구야 없어요 일단 합격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걸 우리 다시 맺어진 죄송해요 아니 바로 죄송 아니 너 왜 이렇게 아니 바로 그렇게 미안하다면 내가 뭐가 돼 정인 버전으로 해볼게요 정인 정인? 정인으로 해봐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건 우리 다시 맺어진 남순이 옆에 해봐 남순이 옆에 해봐 남순이 옆에 해봐 남순이 옆에 남순이 옆에 남순이 옆에 남순이 옆에 남순이 옆에 와 뭐야 잘 하는데 이거 원곡자 아니야? 그냥 이거? 아 그냥 일반인입니다 잠깐만 야 너 니 옆에 있는 그 이윤가까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줘봐 와 거의 똑같네 야 너보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일단은 너 2만원은 당첨이야 일단 내가 더 줄 수 있어 사다리 있다가 탈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았지? 하루살이 하루하루 너를 사랑했던 오늘만을 사고 내게 웃어준 니 얼굴을 그리다 사라지겠지 다 씻겨서 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그때로 우릴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패인 이 상처가 깊어 잘한다 와 사다리 있단지죠 너무 감사합니다